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용 타이밍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어 저 갈게요 이거지 이게 니코지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벌써 니코 한번 맛볼까 그러면 오 미쳤다 이것도 저장 안되나 한 번에 하나밖에 안되나 설마 이게 좀 더 가까이 가야되네 그죠 오 뭐야 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님들 되게 없네 미니언 반드시 가야지 와 미니언 이거 뭐야 뭐로 변신하는게 가장 맛있을까 처음엔 미니언이 나을거 같은데 어 맞아 이거 그것도 되잖아 오 미쳤나 아니 뭐임 이거 레전드 레전드 이거 반드시 가야겠는데 오케이 랭크에서는 아직 뭐 못하겠지만 그럼 일반에서 한번 가볼까요 니코 가보자 가보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님들 자 어떤식으로 할거냐 자 여기서 여기 쓱 뿅 이거지 자 몰랐지 자 감전 아니 이게 왜 안맞니 아니 이게 왜 안맞니 빨리 county 물론 데 Không 어 아 흙치 ее 뭐야 아니 너 벽 넘기가 없구나 흐하하하 이거 너무 느린데 요하님들 이거 뭐야 Titan's missed 미쳤음. 아 좋았습니다. 바위계로 한번 변신을 해볼까? 바위계 변신해서 탈론을 기다리고 있을까? 오려나? 오케이. 야 됐다. 이거 한번 해보자. 바위계로 한번 유인을 해주세요. 여기. 여기 있는? 오케이. 야 그래도 하나 했다. 가자. 자 가자. 나 잘 안보일거야 얘들아. 여기 있는데? 어? 핀거 있잖아 여기. 홀젠. 오 뭐야 핑화도 돼. 잠깐만. 야 핑화 완성. 가자 가자 가자. 들켰나? 이건 들켰겠죠 님들? 딱 깔아. 그리고. 야 오케이. 이거면 진짜 섞을 수 밖에 없다. 아니 근데. 하필 갈리오가 오냐. 왜 와도. 왜 너니 갈리오야. 다시 다시. 이거 좀 터뜨려주세요. 어? 다운다 근데. 야 이거 너무 느려. 잠깐만. 이건 너무 느린데? 오케이. 어 나 너무 느려. 잠깐만요. 오케이. 어? 아. 네. 이것도 되나? 오. 잠깐만. 오. 잠깐 대기. 아니다 아니다. 이거를 터뜨려야되잖아. 생각해보니까 그죠? 그치. 오케이. 이런 느낌으로. 용 타이밍이기 때문에. 올 수 밖에 없다. 따아. 하하하하하하. 어 저 갈게요. 하하하하. 이거지. 이게 니코지. 그래. 그치. 오케이. 바로 니달리 두명으로 복사. 어? 그치. 아니 이럴 왜이렇게 단단해 저거. 보임. 공어가야겠는데 그죠? 어 모르지 않을까? 야 나 너무 느려. 잠깐만. 오케이. 여기. 아이영. 그치. 저는 여기 있어볼게요. 따아. 따아 따아 따아. 하하하하하하. 그 이 맛이거든. 긍가야 그래 고맙다. 사실 뭔지 알죠? 프로 레슬링에서도. 이게 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.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잘 맞아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맛있게 맞아주는데? 어. 이거 뭐 안되나? 하하하하. 잠깐만요. 야 멀리 움직여. 어? 소련이 나오면 어떡하니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상대는 정글 니코네. 뭐요? 상대는 정글 니코요. 어? 뭐야 이거. 어떻게 온거야. 미니언으로 숨어서 왔나? 아니 나 전혀 눈치를 못챘는데? 아니 이렇게 써야되네. 정글 니코 마려운데요? 하하하하. 절대 방심하지마. 미니언에 또 껴서 올지도 몰라. 어? 어? 뭔가. 어 아니네. 하하하하. 야 이게 의심병이 생긴 님들. 한번 당하니까. 삼삼 맞는지 확인을 해야되네. 이제부터. 그래도. 바로가자. 야 출발해 출발해. 어? 아니 뭐야 이거. 어떻게 알았어. 에이 나 모르겠다. 모르겠지 뭐. 어어. 실드가. 어eau Prince. 이런 식으로 가면. 절대 모르겠지. 내가 당한거거든. 철. 전혀 몰랐지. 좋아용? 그건 뭐 알 수가 없다. 가요 가요. 저거 가는중 님들. 모른다 모른다 어 어 도망가자 이건 안되겠네 자 갑니다 가요 야 이거 절대 모른다 제이스 입장에서 인정? 이거 진짜 절대 모름 이거 무조건 밀고 가야지 제이스는 이거 밀고 가야지 이 맛이거든 절대 모르겠지 깜빡 속았지 그냥 아 이건 가야겠는데 미니언 쪽으로 혹시 올 수 있나? 여기로 올 수 있나요? 나 변신했음 님들 어 변신함 야 이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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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? 어 절대 모름 다 절대 모르겠지 있는 줄도 몰랐지 어? 어 어 꿀맛? 하하 하하 나 용 미니언인 척 그냥 미니언이 버그 난 척 뭔들 아 아 아 엇 어 어 이케 어 어 어 다 잡았네 미니언이 쳐 나는 미니언이다 이거 진짜 눈치채기 어려운데요 님들 한타중에는 뭐 눈치채기 진짜 쉽지 않음 어? 와 저기 안 죽어? 너무 아까운데? 넌 여기 가야겠는데 여기도 아 좋았는데 그쵸? 오 막을만한데? 오케이 잘 막았죠 그래도? 하하하하하 따악 따악 꿀맛 어? 오케이 이거로 가자 그쵸? 두인척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따악 하하하하하 아니 이거로 안와 어 뭐하세요? 이미 털렸다고 생각을 하겠는데?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쵸? 에라이 모르겠다 하하하하하 따악 따악 어 너무 아파 아악 아악 뭘로 변신하는게 나을까? 자 이거 미니언으로 변신해서 미니언 먹는 캐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김정? 맨 앞은 안돼 캐트한테 맞으면 아프니까 그쵸? 어? 그냥 일로 싹 갑자기 미니언이 꺾는거야 흐흐흐흐 따악 가버려 꿀맛 끝나겠는데요? 텔포로 가자 그냥 나 정글 니코 하고 싶어 에라이 쏘요 어? 쏘아 가는 중 가는 어? 어? 흐흐흐흐흐흐흐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 잡았으면 오케입니다 오케이 가자 쏘아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그 절대 모르는척 해보셴 데이스님 어 빠져봐 빠져봐 쏘아 절대 몰랐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 어? 오케이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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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아 흐하하하하 싸아 싸아 절대 몰랐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 가버려 꿀맛 음 다음 웨이브에 가야될 것 같은데 그쵸? 아니 블리츠인 척 생각해보니까 블리츠가 있잖아 꿀맛 근본은 챔피언으로 번신한거거든 어? 뭐야 싸아 싸아 가버려 굿 아니 블리츠님 어디가셨어요 아니 블리츠 설마 잘 속이려고 탈툭까지 해준건가? 흐하하하 아니 뭐야 내가 진짜 블리츠가 되어야겠는데 이거는? 어? 에라 모르겠다 아 아 보였니 설마? 혹시 보였니? 보인거 같은데?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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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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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챠 에라잉 보셔요 아악 니코 정말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